안녕하세요 한입 매니저 김도희입니다 2주 전에 개최했던 구독자 천명 돌파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5분만 선정하는데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추첨은 영상 댓글을 추첨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한입의 과일퓨어 비트펀치를 5개 보내드리고 댓글에 적어주신 메일 주소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는 올바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